팡팡! 동물놀이! 동물을 맞춰봐요! 1단계 지우개로 지워봐요 쓱쓱쓱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? 어? 이게 뭘까요? 붕긋 솟은 귀? 아! 뿔이었어요! 이번에는 이쪽을 지워볼까요? 쓱쓱쓱쓱 우와! 이건 다리 같은데 늘씬하게 쭉 뻗었어요! 발은 말발굽처럼 생겼고요! 음, 누굴까요? 2단계 퍼즐로 맞춰봐요! 퍼즐 버튼을 누르면 우와! 동물이 퍼즐처럼 섞여 있어요! 어? 퍼즐의 위치를 바꿔요! 어? 저 기다란 것은 목인 것 같은데 목이 아주 긴 친구예요! 목이 길고 예쁜 얼룩을 가진 친구는 누구죠? 3단계 선으로 알아볼까요? 동물이 그려지고 있어요! 아하! 이제 알겠다! 이 친구는 초식 동물이고 굉장히 온순해요! 아마 초원에서 가장 키가 클걸요! 이 동물은 바로 기린! 정답은 기린이에요! 한 번 더 맞춰볼까요? 까꿍! 귀여워! 까꿍! 누굴까? 까꿍! 아하! 알겠어! 까꿍! 기다리 기린! 기린은 키가 아주 큰 동물 친구야! 목도 길쭉! 다리도 길쭉! 안녕! 난 기린이야! 기린의 목은 엄청 길어서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도 잘 먹을 수 있지! 싸울 때도 서로 목을 침해서 싸운단다! 키가 커서 키다린 친구는 어떤 동물이지? 기린! 맞았어! 함께 외쳐볼까? 기린! 하하! 기린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알겠지? 동물 친구 기린! 안녕!